오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재야 전문가가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야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1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당 후보의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다 복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조사해보니까 19대 29입니다. 19대 29. 국힘의 29명의 당선자가 낙선에서 당선으로 바뀔 수 있는 수치인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계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구로구월하고 강북구월입니다. 구로구월은 국민의힘 후보가 282표로 승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강북구월은 345표로 추정된 것으로 고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슬아슬한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19대 29로 국힘당이 이긴 선거가 4월 10일 총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방법은 세 장당 한 장을 훔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미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사전투표자 수를 다 뺀 겁니다. 더불당 후보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에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에는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더하기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짜표를 전부 다 뺀 겁니다. 그게 진짜를 구한 겁니다. 김분수님 고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진짜표를 구해가지고 당락을 비교해보니까 29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표를 작성해 여러분들이 이미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서비스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줬고 실제로 최재형 후보가 5,450표로 이겼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411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 한 개 더해줘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3만 3천표를 받은 데 4만 4천표를 받은 것을 뻥찍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5,96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성동국합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후보가 원래는 8,703표 차이로 이겼고 선관위가 1만 5,181표를 더불당의 전현희 후보와 함께 넣어줬고 그래서 전현희 후보가 역전에서 6,478표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 용산구의 광태웅 후보 원래는 권영세 후보가 2만 2,69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6,589표를 강태웅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넣어줬는데 1만 6,589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6,110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진구 갑입니다. 김병민 후보가 7,228표로 이겼는데 위조 투표지가 1만 2,452표가 더불당 후보에 더해지면서 더불당이 5,224표 차이로 이겼다. 동대문갑 김영우 국민의힘 후보가 3,811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1만 2,412표를 안규백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서 그리고 역전돼서 안규백 더불당 후보가 8,60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다 당선과 낙선이 바뀐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 때문에 당낙이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중남구 갑 서영교 후보가 원래 1만 780표를 이겼는데 1만 2,672표를 더해줘서 2만 3,452표로 이긴 것으로 발표했다. 원래 더불당이 이긴 거죠. 선국 국합 김영배 후보가 4,890표로 이겼는데 1만 7,306표를 대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2만 2,196표 차이로 압승했다. 강북 국합에서도 더불당 후보인 천준호 후보가 원래 1,252표 차이로 이겼는데 위조 투표제를 선관위가 천준호 후보와 함께 1만 810표를 더해가지고 1만 2,062표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승리 규모를 키운 거죠. 서울 도봉구 갑 김재수 후보가 1만 2,997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투표제 1만 1,899표를 더불당 안기령 후보에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후보가 1,098표 차이로 승리한 거다. 이게 이제 붉은색이 성부가 바뀌는 지역이냐. 그다음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노원구 갑에서도 1만 표 차이로 이긴 사람은 2만 8,000표 차이로 이긴 걸로 만들어주고 은평구 갑에서는 1만 2,000표로 이긴 사람을 3만 1,000표로 이긴 걸로 만들어주고 서울 서대문 갑은 4,355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이용호 후보가 이겼는데 1만 779표를 더해 가지고 더불 미지당의 김동하 후보가 6,424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승부가 조작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마포구 갑은 조정훈 후보가 원래 1만 2,669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런데 599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축소했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왜 위조 투표제 1만 2,070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지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원래 3만 5,000표를 받은 후보를 4만 7,000표를 받은 것은 뻥튀기라는 거죠. 서울 양천구 갑. 1만 4,273표로 이겼는데 그냥 승부를 1만 6,599표를 황희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 줘 가지고 2,326표로 역전시켜버린 경우에 들어간 거죠. 강석우 갑도 구상찬 후보가 원래 8,119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였는데 더불당 후보가 2만 1,948표로 승리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다음 보시게 되면 이 구로구, 구로구 갑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갑 보시게 되면 282표로 더불당의 국민의힘의 호준석 후보와 이긴 선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만 6,8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인영 더불당 후보가 1만 6,518표 차이로 이긴 승부로 그렇게 승부가 바뀐 경우죠. 검천구는 원래 더불당이 7,000표로 이긴 것으로 2만 4,000표로 이긴 걸로 만들었고 서울 영동 부갑에서는 조작하기 이전에도 더불당이 1,269표로 이겼네요. 그걸 1만 5,981표를 더해 가지고 1만 7,250표로 이긴 것으로 부풀렸네요. 동작구 갑은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9,192표 차이로 이겼는데 1만 6,066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김병기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승부를 역전시켜버린 경우. 관악구 갑은 원래 2,836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고요. 그거를 1만 9,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만 2,275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합성한 거예요. 선거를 그냥 모두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냥 정권교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선거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냥 표를 1만표 집어넣어줄 건지 2만표 집어넣을 건지 그냥 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심각한 일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초갑 강남구갑 강남구병은 뭐 텃밭이니까 그래도 조작을 많이 합니다. 서초구에서 1만 2,432표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강남구갑에는 8,184표 강남구갑은 8,455표 다 여러분들 조금씩 다 하죠. 왜 선거 비용을 다 보존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파구갑은 1만3천표 송파구갑은 박정은 후보가 2만1,352표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승리했는데 표를 1만3천 가만히 보시죠. 네. 가만히 계시 보시죠. 서울 송파구갑 1만2천 2만1,352표 차이로 크게 승리했는데 7,690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를 시켰네요. 송파구 병은 김근식 후보가 1만5,181표를 이긴 선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무려 1만8,467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의 남인수 누박에 더해 가지고 난인수 후보가 3,286표로 승리하도록 승부가 조작된 경우죠. 강동구갑도 마찬가지고 전주의 후보가 1만4,394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데 1만7,696표를 더해 가지고 3,302표 차이로 더블당의 진선미 후보가 이긴 선거가 된 거죠. 선거가 끝난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냥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돼버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이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전부 다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서울의 4월 10일 총선은 선관위는 37대 11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진짜를 다 복원시킨 겁니다. 가짜표를 다 여러분들 마이너 처리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19대 29더라 국힘당이 29석이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줄 꺼놓은 지역이 다 여러분들 국힘당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국힘 탑 18 승리한 후보임에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국민의힘 후보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여러분이 필요하시게 되면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해람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이제 16번부터 18번까지 전부 다 표를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모든 동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특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425대 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의 평균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플러스 13.16% 더블당 국힘당은 마이너스 12.93%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전체가 다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425군데 전부가 이런 제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2분의 1의 10승이 이 정도고 90승이 이 정도니까 불가능한 확률인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